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에어렉스 얼음 재빙기입니다. 얼음 사용량 작은 곳에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하고 얼음 사이즈 선택 가능합니다. 4위는 에어렉스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1년 무상 AS 제공되고 작동법 간단하며 얼음 크기 조절 가능하고 셀프 세척 기능 지원합니다. 3위는 롯데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작은 카페용으로 좋은 재빙기로 1년 무상 AS 제공되고 셀프 세척 기능 있으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2위는 21센츄리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작동소음 조용한 제품으로 얼음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셀프 세척 기능 지원하며 얼음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1위는 휴고스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업소용 재빙기로 일반 업장에서 사용하기 좋고 작동소음 조용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